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낳을 때 친구가 참 필요해요.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외롭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서 오냐면 외로움에서부터 와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우울증 환자들 상담할 때의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살하고 싶거든 자살하기 전에 한 5분 전에 나한테 전화를 다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화 오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결국은 자살을 안 켜집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누가 만든 거냐? 타인이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우울증은 뭐냐면 계속 자기 땅을 파요. 땅을 파. 파다 보면 깊게 들어가. 그러면 세상이 점점 점점 좁아지고 점점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기가 파던 구덩이를 그냥 딛고 나와버리면 그만이야. 딛고 나와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걸 하질 않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요비라는 사람이 아마도 사람들은 사사시대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그 시대는 누구든지 정확히 모르고 요비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단계에 최고하는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난이 왔네. 집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재난이 다 날라가고 친척 다 떨어지고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친척의 개념은 오늘날 친척과 다릅니다. 오늘날은 친척 안 만나도 살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얼마나 불쌍한 시대냐면 우리나라는 단위민족이잖아요. 원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때는 방학만 되면 애가 집에이든 우리 친구하든 어딜 가서 거기에 방학이 맨날 있는 거야. 그리고 친척들끼리 굉장히 친해져요. 그리고 마치 이모가 혹은 고모가 아니면 삼촌이 막 친자식처럼 먹여살리고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 친척들과 괜히 친했다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물론 이게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은 명지에 딱 기면 아이들이 따라서 다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딱 집사도 잡혀서는 없죠. 그런데 이게 근본 없는 집안 애들은 안 다녀. 안 돼요. 근본 없는 집안입니다. 그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지정을 안 해서 그래요. 부모가.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서양으로서 웃기고 있네.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집안의 이름을요. 불린거 가. 뭐 이런 식으로 뒤다가 집안을 얘기해요. 집안 친척들의 결속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뒤죽기로 보면요. 결속력. 오직에서 자기들 지금도 그 성취에 살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빼져있는 감을 아니면 쳐다도 안 보고. 왜냐하면 교육을 제대로. 이게 교육이라는 게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요바한테 빌라소발 엘리바스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3차에 걸쳐서 답변을 듣고 결론을 하고 이런 그것이 욕기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하고 2차는 끝났어. 엘리바스 빌라소발 엘리바스 빌라소발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3차로 넘어가고 3차로. 엘리바스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3차에서 두 번째 빌라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초반부에서 시작되는 욕과 새 친구의 대화를 보면 1차, 2차 서로 간에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뭔가 흥분된 상태로 계속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주기에서는 팽팽하게 대립되던 대화의 일정한 형식이 깨어지고 이제 간략하게 답변하고 변론을 하지 않는 등 친구들의 궁극한 모습이 드러나는 반면에 이제 욕의 변론이 점점점점 길어져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궁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욕이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 궁색해지니까 친구들의 말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들을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점점 짧아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욕기 26장으로 넘어오면서 빌랏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딸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네가 더 막 프레스를 가해갖고 더 디스하고 더 네거티브로 막 더 막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3절에 지협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자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오냐. 니지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빈자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도대체 독보가 니들이 말하는 출처가 아주 헷갈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5절부터 14절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빌라 세계에 조롱을 하는 거죠. 욕이 오히려 내가 다 들어보니까 얘 벌써 3번이나 얘기했는데 난 지금 너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욕의 친구들은 욕이 제날 도울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변론을 했지만 근데 오히려 고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통해서 나는 그 빌라수발 엘리바스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계속 지내다 보면 어떤 감정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좀 멀리 두고 보는 것이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때 부흥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초기 때는 보기만 해도 쿵탉쿵탉쿵탉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심장이 뛰면 그 심장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욕이 볼 때 니들은 사랑 없이 얘기를 하는구나. 사랑 없이. 너 막 그냥 처음에는 정말 좋았을 때 했는데 나도 진짜 심장병을 느끼는 거야. 자기가 막 혈압을 나와서 열받아서 막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두었구나. 이 말투가 뭐냐면 참 지혜와 지식의 문제를 논쟁으로 삼느냐.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인대하는 지혜가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그러니까 요번 빌단세계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랑했던 지혜들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일어난 아님이야. 그러면서 걸어지면 오전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 죽은 자들의 영들이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음명 음명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오 뇌파인물 음명 음명 이거는 영 죽은 자라는 데서 위례를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냐면 사람의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존재.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이탈함이야. 그래서 식하고 어디론가 떠나게 되려치는데 그런데 이 땅을 잇는 많은 양의 물을 가르치는 게 바로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할 때 그 물 밑에 있는 것을 음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물에 사는 물고기란 식물 또는 바다의 괴물을 나타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존재를 보고 이들이 그 막 팔을 치고 있지만 윗줄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기름이 가림이 없습니다. 수홀은 뭐냐면 신약이 나오는 음부야. 음부. 음부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 아니 하나님한테는 지옥도 다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린들의 세계만 세상은 하늘과 땅 땅 안에 음부로 나뉘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 음부로 내려가고 영원히 잠을 잔다라고 봤던 거예요. 멸망의 웅덩이란 뜻이에요. 아바돈 아바돈 아바돈이란 말은 무적행 혹은 파미아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칠제를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펼치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치며 참 이 사람이 굉장한 천문학적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지식이라고 할 수 없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펼치며 북극형이 그 당시 나칫밥이 없던 시대는 그게 북쪽 방향이라는 걸 가르치는 이 북극성 그리고 이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치며 땅들을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 허공이란 것은 포후라는데 황폐한 곳 텅빈 곳 이것이 허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은 다르게 통치하고 계셔 그러니까 니들 그 엉뚱한 얘기를 하지마 내 얘기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 빌라스에 대해서 요비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유언과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깨끗이 불탐하고 불이해한 것을 빌라스에 막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율법주의자의 관점이죠. 너는 죄졌으니까 그 말은 고통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비 자신은 그것이 결코 도움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빌라스의 지장을 눈방하고 요비 요비 빌라스의 변론을 자신이 지장하는 독특성이 없다는 것을 빈정되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비 빌라스의 변론에서 자기 나름대로 비평을 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요비 빌라스에 지정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빌라스의 조언이 요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다.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게 첫 번째예요. 빌라스에 비해서 이 친구들은 요비 처한 재난을 도울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변론을 내기지만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그 사람 입장이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지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 지지자는 심판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걸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사랑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걷고 있는 요비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 위로와 격려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빌다스의 변론에는 제 딸은 굉장히 많이 알고 얘기를 했는데 보편타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참 지식이 겨려져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정한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이경화 얘기하는데 너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온 텍스트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비는 그걸 지적을 세 번째로 뭐냐면 빌다스의 변론과 요비의 주장감에는 접촉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공통분모가 있어야 사람이 그거를 대화를 주시잖아요. 요비 주제는 이게 공통분모라고 하잖아요. 공통분모가 있어야 뭘 잡는데 그냥 행충들은 딴소리하고 있어요. 요비는 하나님의 본질을 어느 분들도 아니까 이제 이루고 있어요. 아무 접촉점이 없어. 여러분 그 신방이나 상담의 원칙은 뭐냐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장애실장 가서 막 철삭되면서 누가 빗속말로 진짜 우리 교회 저기 뭐야 장애실장 가서 우리 교회 얘기한 것 때문에 그 가족들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한다고 인사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입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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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교회 지나요. 아 진아 나오라고 진아 이게 빌다소발 엘리바스가 오늘날도 그것도 이게 여러분 제 친구들 보면 이 세상에서 슬이 말아가는 부자들은 별로 없어. 그런데 진짜 이 사회에서 최고가 하이클래스들 애들이 이 두 개가 개가리들이 아주 그냥 최고로 달리는데 이 아이들은요 하나도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룹이 있다가 나는 비밀목해를 하니까 비밀목해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를 교양을 닦을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어렵게 처절하게 살았겠어요. 그냥 생전만 해온 인생들인데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게 교육을 시켜도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난한데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은 바뀌어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신랑 교양이 돼있어.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르치는데 아멘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길로 듣고 속에 경일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서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주면으로 건변드립니다. 빌다스의 변론하고 욕의 주장에 척척적이었다는 거예요. 논점이 막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욕보고 넌 죄인이야 그러는데 달라지면 이에서 욕은 의냐 완전히 달라. 자기들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욕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글자스바 엘리바스는 누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그리고 조촉점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자. 결국은 죽어봐야 어디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면 안 돼요. 욕은 그럴 뻔했어요. 2000년제인 때는 정말 세상을 끝내려고 하더라고 읽다 보니까 여러분 끝내지 마요. 참 별말 없어요. 다 지나가. 다 지나가.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집권했던 사람이 누가 조금 씬스레하면 저는 막 그냥 민기처처 막아라. 옛날 왕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권식이 끝나면 다 끝나거든.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그 시기 때 이겨봐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욕처럼 오히려 자기가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창구하는 그런 기회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하는 거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욱 이제는 1차원 1차원 공간 공간 그리고 2차원 3차원 선기 1차원 선기 1차원 그리고 이제는 풍경 2차원 2차진계 3차원 여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 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뭐에요? 이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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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신앙의 세계로 품고 이해하고 하나님 만나는 여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경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부흥사경회를 잘 바치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 이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연말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제 순간접속수로 온라인 역사상 최대 접속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 해외로부터 그리고 또한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의 온라인 성도들 모든 성도들까지 이렇게 부흥사경에 풍성하게 참여하게 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들 마음속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160배 30별명 맺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래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디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하겠소가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주민성 선수는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예 할렐리야 예 할렐리야 예 할렐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